아니, 돌아다니라 어, 알리 왜 전화 안 받아요? 어, 전화했어? 몰랐네 무슨 일 있어? 사장님, 밀린 월급 주세요 치료 잘 못 받았어요 병원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제발요, 돈 주세요 6달도 더 지났잖아요 제발요, 돈 주세요 야, 이씨 처음 얘기하자, 내가 좀 못 받아 사장님, 감사합니다 이씨 은은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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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 을 세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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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